오빠, 나야. 나 왔어. 나 왔다니까. 서진아, 유진이. 유진이가 돌아온 거야. 어렸을 때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면서요. 난 한눈에 알아봤는데.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바뀌는 게 이렇게 많다. 궁금해요.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. 좀 이상해. 낯선 사람 와서 돌아다니는 거. 걱정할 거 없어, 오빠. 이제 내가 다 보살필 거니까. 얼마나 일 기다려왔는데. 너 누구야? 너 누구냐고! 재현장. 제 진짜 동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너. 이제 왔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